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리랑 함께하는 컨텐츠,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. 근처에 있는 한강 주변에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. 나름 단지 공원보다도 먼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라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반려용품 이템, 리츠의 접이식 캣닐 이동장을 소개할게요. 저처럼 이렇게 산책 나갈 때도 좋긴 하지만 비나 눈으로 멀리 이동할 때나 병원 방문할 때 또는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할 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템이에요. 이게 이템인 이유가 앞문을 완전히 제거하면 집에서는 하우스로도 이용할 수가 있대요. 대박이죠? 떼어낸 문은 이동장 뒷면에 부착해서 보관도 할 수 있으니까 부품에 분실 우려가 없어요. 이렇게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한 문은 좌우 방향 모두 개폐가 가능해 차량 이동 시 좌석 위치에 상관없이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상부에는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도 있어요. 또 저는 M사이즈를 받았는데요. L사이즈까지 있다고 하니 더보기 링크를 통해 사이즈에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켄넬 훈련의 좋은 이동장이라 하는 이것은 사실상 부피가 커서 보관 걱정에 구매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휴대도 그만큼 편리하고 조작이 쉬운 일체형 구조라 접었을 때의 두께가 약 11cm인 점 참고하세요. 무엇보다 좋은 건 안전 플라스틱 소재라 천소재 이동장과는 달리 외부 충격에 강하고 반려동물을 단단히 받쳐주어 이동 시 반려동물의 불편함까지 덜어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. 지금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구매 후 포토리뷰 작성 시 2000포인트까지 증정 중이니 알뜰하게 챙겨가세요. 노기 가져가세요. 노기 가져가세요. 노기 드라로 찬성 밖으로 roommates servants 그렇지! 아니 아니 더 좋아! 다 보겠네? 아이고 잘했어! 우리야 들어가! 아이고 잘했어! 잘했어 잘했어 가자!